지금 저 얼굴 안 보이는데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잡니다 지금 펜사니는 죽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때부터 놀랐지만 일단 여기서 지금 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에 네 일단 야구장 지금 이제 2시거든요 여기서 야구장이 이렇게 다 보인다 이제 예쁘네요 밝으니깐 예뻐요 아주 군대 제가 펜사니를 지금 묶어가지고 새벽부터 왔는데 괜히 와가지고 일단 이승엽 선수 네 일단 멋있어요 네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게 하는게 아니고 좀 이따 경기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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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